나는 남녀공학을 낳았다, 체육 시간도 좋아했던 편이다, 손 한번 들어주시고. 딩동댕동. 어, 체육 시간이다. 딩당 딩당. 아, 오늘 체육 시간이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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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애들, 너는 나가서 갈아입어. 네가 나가서 갈아입어. 아, 짜증나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그냥 내가 갈아입을게, 뭐. 안에 뭐 다. 아, 미쳤나 봐, 여기서 갈아입어. 첫 바지 입었어. 아, 진짜. 진짜 귀찮게. 뭐 하는 거야, 쟤? 야, 저게 돼? 뭐야, 어떻게 한 거지? 야, 오늘 체육 뭐 한대? 몰라, 몰라. 저기 뭐 배군가, 반려군가 뭐 한다는 거 같은데? 그래? 반려군 안 돼? 어. 그렇구나. 아, 야, 뭐 한 거야? 안 해, 나 메리아스 입었다니까. 아, 왜 저러는 거야, 진짜. 왜, 왜 저래? 누가 본대? 야, 그걸 어떻게 벗는다고, 화장실 가서 입어. 그걸 화장실 가서 입어, 그냥 여기서 벗는 거지. 아, 쟤 왜 저래, 진짜, 불편하게. 뭐, 뭐 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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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, 뭐야, 뭐야. 아니, 체육할 때 저기 체육 선생님 잘생겨가지고 나 틴트 좀 바로 하려고. 틴트. 뭐야. 너 많이 발랐네. 있었어? 뭐야. 뭐야, 뭔데. 너 뭐야. 난 몰라, 이게 왜 웃는지. 야, 저게 뭐야. 난 몰라, 난 난 중 난고나사 저게 뭔지 몰라. 틴트 존, 틴트 존이에요. 네, 틴트 존. 아, 우리 여자친구분들이 남자친구한테 설명을 하느라.